네 취소 들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자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누가 취소를 해야 될까? 그럼 법조문상 취소권자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자 거기 무슨 자도 있고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뭐다? 승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40조에서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거기 있잖아요. 무슨 자. 저기 있잖아요. 무슨 자가. 제한능력자 뭐 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 있고 뭐 있고. 착오자 있었고. 무슨 자 있었고. 사기 강박자 있죠. 당한 자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뭐 하고. 대리인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누구도. 네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자 해석 들어가면 돼요. 이제부터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미PP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제한능력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특징. 미PP도. 그죠? 무슨권이 있구나. 취소권이 있다는 얘기에요. 뭐 되기 전이라도. 성년 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도 무슨권이 있구나. 취소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무슨 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뭐가 있고. 취소권이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대리도.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숙권을 맡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있습니다. 법대는 그런 관계없습니다. 자 승계인은 특별승계인도 있고 포괄승계인도 포함되는 거에요. 무슨 승계인이요? 특별포괄승계인 다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주로 나오는 게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자도 있고. 미성년자도 무슨권이 있고. 여기 무슨 대리도. 법정 대리도 취소 자격이 있죠. 뭐 되기 전이라도. 성년 되기 전이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140위 특징은 미성년자도 무슨권이 있다. 취소권 있다. 그래서 1번에 1번 체킹하시면 됩니다. 1번에 1번.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상. 해석상. 정신줄은 있어야 돼.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줄은 뭐죠?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140조 얘기고요. 다음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런 얘기죠. 142조는 누구의 상대방이요? 취소의 상대방이죠. 자 이거 해볼게요. 자 미성년자가 보세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누구랑? 상대방이랑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제3자. 전덕자한테 넘겼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미성년자 측에서 법대도 있겠죠. 누구요? 그죠? 그럼 법대나 미성년자는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처음 계약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아니에요. 또. 자 표의자가 있어요. 표의자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사기 친자가 있고요. 건너간 전덕자가 있어요. 그죠? 자 전덕자가 뭐일 수도 있고요? 악일 수도 있죠? 여기도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죠? 그럼 사기당한 표의자는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사기 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전덕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조심하시고요. 그게 142조의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취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41조. 취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로 확정된다.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소급회사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가지고 건너간 제3자한테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제3자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다 공격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선, 악 묻지 않고 보호를 못 받으면 이건 절대적 뭐다? 절대적 절대적 취소라 하고 선인은 보호받고 악의를 받지 못하면 무슨 취소다? 상대적 취소라 하지요. 그러면 취소가 뭐뭐가 있습니까? 차고 있고 사기 있고 미피피가 있잖아요. 그럼 미피피는 무슨 취소고? 미피피는 절대적 취소죠.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차고하고 뭐는? 사기 차고, 사기, 행방은 전부 다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면 여기 앞에 있을 때 취소는 얘한테 하죠. 네? 그러면 취소의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취소 효과가 나왔는데 이 미수학년제 취소 효과는 선이한테도 악의한테도 다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고 이 사기친 경우의 취소 효과는 건너간 전득자한테 갈 때 선이한테는 공격이 안 되고 누구한테만 이게 뭐다? 상대죠. 네. 그러면 이걸 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미성년자 상대방 전득자가 있을 때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요?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지 전득자가 아니에요. 그럼 취소하면 결과가 생기지 그 결과 들고 전득자한테 가는 거예요. 2단계 먼저 누구한테 취소하고 상대방한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취소 효과 들고 전득자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작전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뭐다? 그래서 149페이지 맨 밑에 뭐가 되어있습니까? 맨 꼭대기 봅시다. 맨 꼭대기 맨 꼭대기 2번 체경하세요. 상대방이 취소에 원인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누구 제3자한테 양도한 경우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다 세 사람 적으세요. 미성년자 화살표 그 다음에 상대방 화살표 전득자 미성년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득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위에다가 취소 취소했죠? 그러면 그 취소 밑에다가 화살표 밑에다가 취소 효과 그럼 취소 효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치 전득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득자는 선이고 악이고 보호를 못 받죠. 그죠? 그럼 찾아오는 방법은 1단계 먼저 뭐 한 다음에 취소를 한 다음에 결과를 들고 취소 효과를 들고 누구한테 간다? 전득자한테 간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141조 맨 밑에 맨 밑에 두 번째 지문 제한능력 미피피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의 효과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이란 말이죠. 절대적 가로 묶으시고요. 차고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보다 상대적 그래서 맨 밑에다가 절대적 취소 반대 화살표 상대적 취소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절대적과 뭐가 있다? 상대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지금은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면 간단하죠? 누가 취소를 해요? 미성년자도 성년 되기 이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취소는 처음 결과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원래 상대방이지 전득자는 아니에요. 그럼 전득자는 취소 효과의 상대방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151페이지 갑니다. 5번 제목이 뭐예요? 5번 제목이 뭐예요? 5번 제목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다? 취인 그러면 그 제목을 보세요.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 있죠. 행위를 뭐 하는 거죠? 취인이죠. 해놓고 가를 읽은 무슨 취인이냐 어디 있어요? 이미 취인 옆에다가 쭉 해서 이걸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로 이걸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취소하면 안 되고 여기는 취소 포기를 선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취소 뭐예요? 포기 그러니까 144조에 있는 이 취인 뜻은 취소 포기의 요건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1항에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취소 원인이 소멸 있죠. 취소 원인 소멸을 갖다가 괄호 묶으시고 한 글자로 땡이라고 쓰세요. 뭐라고요? 땡후 하야만 효력이 있다. 그럼 볼까요? A는 법정 대리인 그죠? 갑은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예요. 누구랑? 성년자랑 계약했다고 볼게요. 무슨 자랑? 미성년자 미성년자라는 것은 곧 뭐가 된다는 얘기죠? 성년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년 됐으면 성년 되기 전까지는 법대에 동의가 없으면 무슨 원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뭐가 되면 성년이 성년이 취소 원인이 섬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글자로 고쳤어요. 뭐라고요? 땡. 땡. 그럼 아까 성년 되기 이전 무슨 자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갑은 취소 자격은 있었어요. 뭐 되기 전? 그런데 성년 되기 이전에 미성년자가 추인 자격까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주면 법정 대리인이 뭐 필요해요? 지가 혼자 사는 거지. 그래서 성년 되기 전 지금 뭐죠? 땡. 전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은 있어도 이거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법정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야 당연히 성년 되기 전에 무슨 자격도 있고요. 아니 자식한테 당연히 얘가 잘못했으면 가서 취소해서 끝낼 수도 있고 잘했으면 취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는 뭐 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땡 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땡. 성년 되기 전 법대는 있어도 자 땡후로 어떻게 될까요? 땡후는 땡후는 애인은 존재하지만 법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년 된 후는 법정 대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법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부모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법대는 없어요. 이후부터는 누구 누구 의지를 가는 거예요? 본인 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가 된 후에 성년 된 후에 비로소 무슨 자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 자격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성년 된 후에 하여만 효력이 있다. 그럼 여기 2항에 뭐라고 됐습니까? 144조 2항에 제 1항은 성년 된 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 취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죠. 법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 1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땡 전 해야지 적용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해놓고 땡 성년 되기 전 무슨 자격은 있어도 취소 자격은 있어도 무슨 자격은 없다? 취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의에 가로치인데 취소권 포기 색깔 집어넣으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취한 뜻은 뭐다? 취소 포기 자 넘겨봅시다. 자 2번 취소 원인 종료란 말 있죠. 2번 왼쪽에다 땡 후 땡 후 기역 추인은 취소권 포기를 의미하므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됩니다. 땡 후에 됩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경박은 그런 상태에서 모여 벗어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륜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뭐하죠?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당연하죠. 성년 되기 전 법정 대륜 당연히 추인 자격이 있습니다. 자 3번 체킹하세요.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이유는 쓰세요. 거기다가 스스로 원에서 화살표 스스로 원에서 화살표 추인 가로 읽어 취소 포기 자 그러면 스스로 원에서 추인 취소 포기 하는 사람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저것이 취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사실을 뭐요? 알아야지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좀 모르겠습니까? 스스로 뭐 해서요? 원해서 취소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그 계약이 취소 할 수 있는 법률 사실을 뭐요? 알고 있어야지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 드린 거 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무슨 두 번째 법정 취인 자 이거는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맨 꼭대 위에다가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예? 자 화살표 취인 X 뭐 한 적이 없다? 취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화살표 법정 사유 무슨 사유요? 법정 사유 발생 화살표 추인 간주 의미가 뭐라고요? 스스로 원해서 추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유가 쭉 나올 거죠. 자 145에서 들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 규정에 의해서 자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 땡 후 성년 된 후 하여야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자 1호부터 몇호까지가 있어요. 6호 자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건 있었지 그럼 뭐는 없어요? 그리고 추인 자격은 없죠.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무슨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혹시 미성년자가 거기 1호 있죠. 뭐 줬다 전부 일부를 뭐 했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회들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해야지 법정 추인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 되기 전까지는 뭐 전부 일부를 이행한다 두 번째 뭐죠? 이행을 독촉한다 세 번째 경계 고칠경 고칠게 새로운 합의를 끌어낸다 네 번째 담보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를 권리로 많은 것 뭐 양도를 한다 여섯 번째 강제 집행 하더라도 무슨 추인이 아니다 전부 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성년 되기 전에는 무슨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도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하게 되면 전부 다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비로소 이것이 전부 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 전부 다 4번 되는 거죠 네 그럼 확정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리는 같지 않아요 아까 이거는 스스로 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년 되기 전에는 무슨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인이 없으니까 해봐야 무슨 추인이 아니요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된 후 원해서 추인 자격이 있듯이 그런 사유가 나타나야지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에요 그러면 의미는 다른 거예요 결과는 같아도 그럼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몇 주 있다 145조 사유를 아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사기를 가져야 볼게요 뭐 가지고 사기 사기 사기당해서 개혁을 했어요 뭐 당해서 사기당해서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을 막은 거다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에서 사기 상태에서 무슨 상태예요 1호부터 6호 해봐야 무슨 주인이 아니에요 법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뭐를 안후 사기를 뭐해요 안후 1호부터 6호 하면 그게 무슨 추인이다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이제 사기당한 과제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상태를 안후에 사기를 안후에 사기당한 무슨권자가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거기 1호부터 몇호 이거 해봐야 당연히 다 무슨 추인이겠어요 사기를 안후 뭘 하지 않고 취소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유가 나타나면 전부 다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다 이건 전부 다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해석했을 때 취소권자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기친 상대방이 누가 자 보세요 사기친 상대방이 자 사기친 상대방이 자 1호를 했어요 뭐 했어요 1호가 뭐죠 자 전부 일부를 이행합니다 그러면 사기를 안 무슨권자는 사기를 안 무슨권자는 취소권자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 취소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이것을 받아 먹으면 받아 먹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기친 아니 사기라는 무슨권자 취소권자 이 갑한테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4번 된 거예요 취소 못하죠 두 번째 사기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합니다 빨리 나머지 거 이행하시오 이행 청구할 때 취소권자는 사기를 한 취소권자는 역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디 사기 쳐놓고 나한테 이행을 청구해 까부고 있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역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행 청구는 갑한테 아직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취인이 아니다 법정 취인이 아닙니다 그럼 몇 번 된 게 아니다 4번 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경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예요 고칠경 고칠계 고칠경 고칠계에서 새로운 합의를 한 거예요 새로운 뭐였다고요 합의를 끌어냈으면요 법정 취인 되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무슨 취인이요 갑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취인이에요 이거 법정 취인으로 가는 거예요 4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사기친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는데 이걸 받아 먹는다 곤란합니다 갑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취인이 되는 거예요 4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친 자가 권리를 뭐하는 것 양도합니다 아까 여러분 뭐 적었습니까 아까 표의자 상대방 제3자 했었지 그러면 사기친 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취인이 아니에요 아까 표의자 사기자 제3자 했었잖아요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한테 뭐하는 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취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리 양도하는 것은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 양도하는 것은 갑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취인이 아닙니다 4번 아니에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사기친 상대방이 강제 집행 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취인이에요 이것도 아니 취소하면 될 것을 방치했잖아요 따라서 무슨 취인이 되는 거다 법정 취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2호하고 몇 호 그래서 2호에서 2호 2호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니은 이행 청구 있죠 별표 하시고요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면 법정 주인이 되는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뭐하는 건 이행 청구 독촉하는 것은 법정 주인이 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미음 체킹하세요 미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 취소권자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슨 주인이 되나 법정 주인이 되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무슨 주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적는다 니가 준 니가 준 니가 준 화살표 청양고추 화살표 맵다 니가 준 청양고추 맵다 니가라는 것은 누구죠 상대방 청은 이행 청구할 때 청 양은 권리 양도할 때 양 사기친 상대방 니가 청하거나 양하는 것은 맵다 무슨 거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취소 원인 종료 후 땡 후 이를 보류하지 않았을 것 4번 추인의사 및 인식 분류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인식했느냐 못하느냐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스스로 원해서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권 존재를 알고야 되는데 무슨 추인은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뭐한다 간주하는 제도 자 끝에 이제 146조로 나옵니다 취소권 뭐가 나와요 소멸 자 드디어 취소권은 뭐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하신 날로부터 3년 그 다음 법률의 한 날부터 몇 년 10년 내 행사의 한 달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합시다 간단해 아주 간단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무슨 상태예요 미성년 상태에서 뭐했다 계약을 하였다 그 얘기죠 자 이걸 146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추인하신 날이 언제예요 미성년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지 그거 언제 그죠 뭐한 날로부터 성년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하면 되잖아요 법률 행위는 계약한 날 아니에요 네 뭐하나요 여기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10년 하면 되겠네 그러면 3년과 10년 비교해서 빠른 기간 내 뭐하자면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가 되죠 자 연습해 볼까요 18세 때 매매를 했어요 해볼까요 18세는 취소는데도 추인 안되지 그러니까 성년된 날이 언제요 19세로부터 3년이란 얘기네요 몇 세 22세 개학한 날이 18세네요 10년이니까 몇 년 28세네요 어느 것이 먼저 끝났어요 22세가 먼저 끝났죠 따라서 몇 세까지 22세까지 뭐하자면 취소 안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자 날짜를 숫자를 바꿔 볼게요 자 12살 때 했어요 몇 사이요 할 리 없겠지만 이거 변함 없죠 네? 네 이건 변함이 있겠네 12살부터 맞췄어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 똑같잖아 몇 세까지 뭐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 저 극단적인 일을 해볼게요 10살 때 개학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변함이 없어 이것만 변함이 있죠 10살부터 10살이니까 어? 바뀌었네 이제 어느 게 먼저 끝났어 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취소가 뭐가 있습니까 자 차고 상태 그 다음 무슨 상태 사기 상태에서 개학했다 해볼게요 그냥 한꺼번에 해볼게요 그냥 해보세요 14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사기 상태에서 뭐요 사기 사고를 뭐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다음에 뭐한 날로부터 범죄생이 개학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3년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 뭐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취소권 소멸하죠 자 강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강박 당한 상태에서 개학했죠 그럼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개학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게 몇 초 146조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뭐하신 날로부터 3년이에요 추인 기준 3년 개학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보세요 차고 상태 계약 그죠 사기 상태 계약 미피피 상태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미피피 상태 차고 상태 계약 상태는 결함이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성년 된 날이 뭐고 결함이 없는 날이죠 안 날 안 날이 전부 다 결함이 없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146조는 뭐예요 결함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개학한 나라부터 몇 년 10년 다 대입하셔야 돼요 차고 상태 계약 사기 상태 계약 미피피 상태 계약 써보세요 155페이지 146조 위에다가 어떻게 쓴다 아니 차고 상태 밑에다가 계약 또 오른쪽에다가 뭐예요 사기 상태 밑에다가 계약 또 오른쪽에다가 미피피 상태 밑에다가 뭐다 계약 그럼 146조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를 차고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죠 사기 상태 안 날로부터 3년 이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죠 미피피 미피피에서 뭐예요 벗어난 때로부터 3년이죠 또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몇 조를 146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틀려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럼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 3번 상태에서 취소할 상태에서 4번을 가려면 네? 첫 번째 스스로 원해서 추인할 때 땡 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스스로 원해서 추인한 적은 없지만 법정 사유가 있어서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법정 주인도 땡 후 해야지 법정 주인이에요 또 취소한 법령인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땡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되는 거죠 따라서 일정 기간에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취소를 못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3번에서 2번 가는 길을 하고 3번에서 4번 가는 길 이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59 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159 네 거기 H 누가 I 누구에게 J 결과는 됐죠? 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제한능력을 취소한 경우 선이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있죠? 절대적 취소고 미피피 아닌 차고 사기강박은 뭐예요? 상대적 취소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K 보시면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했죠? 취소 원인 종료 19세 저는 추인할 수가 없고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법정 추인도 추인할 수 있는 후죠 그죠? 그 다음 거기 중간 140 밑에 박스에 표시가 돼 있죠 밑에 표 있죠? 아까 생각나세요? 네가 준 청량고추 맵다 정량인 거예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지만 거기 상대방이 이행청구하나 권리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아니라고 했었죠 그게 네가 준 청량고추 맵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M은 일정 기간 내 뭐라 하지 않으면 취소 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하죠? 18세 미성년자가 매매했습니다 146조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 기준 3년은 19세 기준 3년 계약 기준 10년은 18세부터 10년이죠 결국 언제까지 19세부터 3년이니까 22세까지 취소 못하면 취소권 소멸한다는 그런 뜻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어디부터 조건 기환해서 물건법 갈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